충남 농업기술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김창희 생활농업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도 농업기술원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농업 모형을 제시하고 치유농업센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음챙김 프로젝트의 목적은 스트레스 완화, 정서 안정 등 치유농업의 긍정적인 효과와 자연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해 참여자의 스트레스가 줄었는지,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등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주요 프로그램은 텃밭 정원 가꾸기, 친환경 액비와 디저트 만들기, 허브 수확 및 허브 요리 만들기, 수확물 활용 도시락 만들기 등입니다. 치유농업 마음챙김 프로젝트 대상자는 도내 농촌 노인과 스트레스 직무군에 속하는 학교 상담교사 등이며, 그룹별로 8회로 총 16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양성된 치유농업사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상자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농업기술원은 내년 치유농업센터를 본격 운영해 수의 지역과 그룹을 확대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지침을 구축해 치유농장 사업 모형을 정립할 방침인데요. 치유농업센터가 도내 치유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거점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김창희 생활농업팀장이었습니다.